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에 엄상경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종점검 371 곰 프로젝트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9월의 곰이에요. 이거 앞에 있었던 건 6월의 곰이었는데요. 6월 모평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던 강의가 6월의 곰이었죠. 이번에는 9월의 곰이 들어갑니다. 9월 모평 끝났고 6월 모평 끝났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능시험을 볼 것인가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 총정리, 방향 제시, 분석 다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9월의 곰을 들어가 볼 건데요. 제목이 이렇게 371 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루에 3강씩 일주일 20일 강으로 나와 있는 수능 유형을 전부 다 정리하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6모, 9모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형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이 거기 나오는 문제의 선지가 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야. 우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평가원 측에서 우리한테 기준을 준 거기 때문에 일단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에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지문 배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어, 이거는 수능 유형이네. 어, 이거는 평가원 유형이네. 어, 이건 아니네. 이거를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두 개를 보면서 아,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6월 모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음, 선택과목 처음에 일단 독서론 풀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풀고 그 다음에 독서 문학 풀고 그 다음에 독서 풀고 이거는 또 바뀌어서 만약에 독서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독서론 풀고 선택과목 풀고 그 다음 문학 풀고 독서? 아니 잠깐만 그거 이제 독서를 못하는 사람 독서 제일 어려운 걸 뒤쪽에 낯서야 했고 독서를 잘하고 문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순서를 바꿔서 일단 독서론 풀고 선택과목 풀고 독서 풀고 문학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로 문제를 풀어가자. 확보할 수 있는 걸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을 뒤에 가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정확도를 올리고 실수하는 확률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6월 괜찮았어요. 근데 9월 말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황으로 있겠지만 뭐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당황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학이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문학 지문이 어려워졌느냐? 아니요? 나와 있는 선지가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추다 보니까 되게 짜증이 났을 거고요. 지체가 되게 많이 보다 되다 보니까 일단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독서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내가 뭐 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또는 그것보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조금 어렵게 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쉽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9월 모평을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문학이랑 독서랑 비중을 과거에는 독서를 더 크게 주고 그다음에 문학을 조금 약간 낮게 잡았다면 이제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EBS 아직 공부도 안 했으면 EBS 하셔야 되고요. 제발 좀 고전이네 현대네 뭐 나오고 뭐는 안 나오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한테 현대 부분을 갖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어차피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라고 했던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가원에서 현대는 연기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유형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2021년도 시험에도 사막을 건너는 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202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안 낼 거야. 뭐 이런 걸 안 나와. 라고 했던 박태보전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형이야 저런 유형이야 라고 평가원이 문제를 딱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든지 간에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원미동 시인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와! 했던 게 나왔어. 와! 이러고 굉장히 신나게 들어갔을 거고 또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상자동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봐. 고정이 나왔지? 현대는 연계가 안 됐잖아. 근데 연계가 안 됐던 그 지문 최명익의 무성격자가 또 이제 사람들을 되게 곤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수경량자전은 9월 모평에 나왔던 수경량자전은 기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줄거리를 알고 들어간 상황이라 인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빠르게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요.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나와 저거 안 나와 뭐 찍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보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날 저격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선생님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다 풀어내고 이 판을 떠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6목, 9목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고 이렇게 지금 시험 문제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평가원의 원칙이라는 거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 거고 문제와 선지 보기를 활용해서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있지. 질문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있지. 이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나와 있는 조사까지 다 뜯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을 철저히 하되 6목, 9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평가원 유형이랑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한을 두고 또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의 답을 찾았어야 하는 것까지 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11월에 9월을 여러분들이 잡고 다음 2교시, 3교시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도 최고의 성적을 걷어내서 아름답게 이 판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자 총 21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문제풀이 방법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됐지. 그래서 시간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공부 방향도 선생님이 잡아줄 거고요. 유형 분석하고 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시험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고 말아야 되는가 라는 거 기준 잡는 것도 같이 할 거예요. 결론은 문제풀이 방향이랑 방법이랑 그리고 앞으로 학습법이랑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최고의 성적을 내라. 이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9월에 검은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했던 거였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 선생님이 관리하죠. 누구누구 조교님 누구누구 실장님 찾을 거 없이 그냥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1강부터 시작해서 21강까지 쫙 한번 우리 가볼 거니까 내용 분석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건 다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려주는 선생님 방법들 첨부 파일로 제공을 할 거니까 그거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덧붙일 내용들이 있으면 덧붙여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